북한 핵과 한국의 내폭 소위 인플로전 위기 극복 대책으로 사실투사 소위 트루스 프로젝션에 의한 북한의 전략적 중심화해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가운데 자유대한민국과 그 힘의 원천인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수 없는 대화와 협상, 경제제재, 군사적 압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유입이 감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반인도 범죄짓단은 핵 대륙관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체계 구축을 통해 그들의 주장대로 핵 무력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파기를 따지지도 국민과 동맹국에게 해명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묵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 김정은 집단이 상호 적대 행위를 검지한 9.19 남북 군사 합의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검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미사일 도발을 4.15 국회의원 총선거 전날을 포함하여 수없이 자행하고 우리군 전방감시초소 GP에 총격 도발을 감행하여도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 합의를 지키기 위해 지난 6일 서해 평화수역 남방인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한 해공합동 서북도서 방어훈련에 대해 북한 인민무력성이 비난담화를 발표하자 군 고위 당국자들을 청와대로 호출하여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국민과 동맹으로부터 거짓말쟁이로 낙인치킨제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금먹은 개, 위선자 등의 치욕을 당하면서도 거짓평화시와 굴종애교로 일관하는 데는 문재인 정권을 지향하는 목적이 다른데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이한 파란치범이자 사적 소유와 계급의 폐지를 위해 사회주의 행명과 국가변련을 주도하여 직력까지 산 미전향 사회주의자인 조국이란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던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인기 내에 낮은 단계의 인방제 통일을 윤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핵부장한 북한 공산주의 집단과의 대결에 대해 종북자파 문재인 정권과 반국가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화하기 위해 투장하는 자유애국시민들 간에 처절한 내정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과 포퓰리즘 정책은 드루킹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 사건과 대통령의 친구인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청와대 개업한 사건에 이어 4.15 국회의원 총선거 부정호호까지 겹쳐 공공의 신뢰가 거기에 달할 정도로 붕괴되고 국가의 존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소위 뇌폭 인포러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단살해제와 인도의 반환제 등을 범한 북한 김정은이 작년에 국제행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범죄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9.19 남북군사 합의를 체결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안부태실을 무너뜨린 송영무, 정경두,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이 일반 이적제로 고발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자유외국시민단체에 의해 이적제와 내란성 등제로 고발된 초유의 사태가 그 심각성을 운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 학약으로 국민과 동맹국을 쏟여온 결과 북한은 시간을 벌어 핵폐기 대신 핵무장 완성단계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발 코로나19 불안이 겹치고 최악의 경제냉과 민주정치 실종까지 겹쳐 대한민국은 내포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본질적 원인은 북한 세습독재정권을 숙조로 삼아 정권을 유지하고 영구직권을 도마하는 거짓투성이 문재인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 독재국가 건설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종하는 북한 정권은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을 오래전에 상실하여 김정은 세습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공산화 즉하 통일의 수군을 달성할 수 없는 흑계비 군대의 취약점을 보호하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자들이 수십년간 줄기차게 추진한 것이 핵미사일, 하생무기 등의 비대칭 대량살상무기 소위 WMD입니다. 대한무기기 갖지 못한 절대 무기를 확보하여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같은 만만한 종북 좌파 정권은 얼마든지 요래할 수 있으나 결국 미국이 문제라고 보고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한미동맹 이행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 SLBM 개발에 집중한 것이 북한 핵미사일 위기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문재인 사유주의 독재정권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해법은 위기의 본질은 문재인 김정은 공조체제 청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 소위 센터오프 그래피티는 지키고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와해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중심은 한미동맹과 북한의 김정은 최고 리더십입니다. 북한 세수 독재정권은 지비할 정도로 일관되게 우리의 전략적 중심을 와해시키기 위해 대낭공작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우리는 무지할 정도로 북한의 전략적 중심을 강구한 엉뚱한 정책을 남발하여 내부적 위협을 키워온 결과 만국적 위기사항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길을 쓰고 종전선언과 평화합정을 추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소를 조정해온 저희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 한미동맹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휴전선에 설치하였던 대북학성기방송이나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에 북한 정권이 그토록 민감하는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우상화된 김정은 최고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소프트킬 소위 연성작전인 휴전선에 대북학성기방송을 재개하고 민간단체의 대북풍성보내기 등을 통한 북한 자유화운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세적 정보작전 소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에 의한 대북자유 및 진실수사 Freedom and Truth Projection으로 북한 주민을 깨워 김정은 정권을 결정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세습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과 그를 숙주로 한 문재인 정권의 청산은 중북작파 반국가 세력이 제거되어 북한 핵위협과 대한민국의 내폭위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세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현실이 되어 더욱 결속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자유와 평화의 터전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AyМ고를 극복해주세요. liner obsessed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